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신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모습을 알겠던가? 잠시만요 하나, 바로 또 숨겨니다. lots and lots 팀을 일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범규는 도시락을 위해 가 Tor-ision을 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로 이동이 수건범 620료. 살인. 약탈. 바니아. 오늘부로 넌 자유다. 하나, 곧 알게 될 거야.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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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복 포기 및 장군 완료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핀들레의 자유가 기다린다 전투복이 전투복이 아, 소식입니다. 아크트로스 맥스코 황제가 동족전쟁 동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견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케이틀 로겔 기자. 황제 폐하, 저그의 재칭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같은 한물강 반역자를 잡는데만 수줍당으로 퍼놓는 이유가 뭔가요? 제인 레이너는 대란 자취병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중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존재이지만 외견은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 모두와 함께 여섯 개 간비단의 행성에서 반영을 섭니다. 제인 레이너 같은 세밋은 우선을 납붙인, 도전을 받으시니 성파를 한다는 걸 정의의 심판을 쓸 것입니다. 지경微쩍의 주민 자취병은 소상권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체의 중요한lic량은 세진렌을 상태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자비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차사에서 전투하는 대신 제 representatives되어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무관,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존,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백화턱이지는 자치령의 마살라 병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쿠 왕자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화턱이지에 마살라 병창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살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창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이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혁조적인가? 백화턱이지의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창 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쿠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대원들을 준비시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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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